ategratic 오른쪽에서 코너킥 왼발로 가만 붙여줍니다 오우 슈트엣 들어갑니다 골 통점골 김민우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먼 쪽에서 우르르 뛰어갔는데 먼 쪽에 있는 선수는 참ak지 못했어요 지금 3명 정도가 동시에 골쪽을 향해 들어갔는데요 저도 지금 슈팅을 한 선수, 골을 넣은 선수는 빠르게 골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네,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너킥의 방향과 돌아가는 선수의 방향을 봐야 되는데 아, 먼 쪽에 지금 2명, 3명이 포진되어 있는데 네, 김민우 선수가 맞네요. 다 놓쳤어요. 네, 가운데서는 싸움을 잘해줬지만 먼 쪽에서 돌아가는 선수를 아무도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우 선수는 밀어넣은 거죠. 네. 1대1 경기는 원점이 됐어요. 오늘 경기에서 세트피스에서 모두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위로에서 육폼골이 나오면서 경기는 1대1. 7,2,1, 1, 6,000 euros. 한다는lines, 오는 거에서 한참으로 1명, 4원, 4원,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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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원, 6원, 5원, 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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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원, 6원, 6원, 7원, 7원, 11원, 6원, 6원, 2,1, 8원, 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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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원, 7원, 7원, 8원, 9원, 8원. 감사합니다.